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꾸 친구 남편을 만지려고 하는 이상한 아줌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친구, 아니 제목. 친구가 내 남편을 자꾸 만지길래 야 만지지마 이랬는데 뭐, 아 그래? 그럼 너도 내 남편 만지든가. 오냐 그래 만져주마 이리와 이리와. 면상 딱 돼? 원제. 친구의 남편과 스킨십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친구 남편과의 스킨십 이 문제로 제 남편과 의견이 맞지 않아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음슴체 양해 부탁드리고요. 댓글들 많이 써주세요. 남편 보여줄 거니까. 두 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이하 1번 부부, 2번 부부예요. 아내들끼리 친한 친구고, 그러다보니 남편들까지도 이젠 많이 친해져가지고 다같이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런데 1번 여자가 자꾸 2번 남자한테 하이파이브를 시도한다던가 이야기를 할 때도 잦은 터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웃기면 웃긴다고 팔이나 어깨를 툭툭 치고 만지고, 또 지가 이야기할 때는 팔뚝 같은데 손을 올려놓고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본 여자 2번이 1번한테 야, 내 남편 좀 그만 만져. 물론 친하게 지내는 거야 상관없고 좋은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굳이 만지면서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 나 그거 싫으니까 이제 내 남편 안 만지면 좋겠다. 라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 몇 번이나 좋게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이거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몇 년을 같이 만나면서 그렇게 놀면서 그때마다 매번 만지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안 고쳐진 거예요. 사실 이 문제만 아니면 1번과 2번 여자는 서로 죽이 잘 맞아가지고 엄청 친하게 잘 지내요. 그래서 화 안 내고 늘 좋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좀 과한 터치를 했고 또 2번 여자도 평소랑 달리 정색을 하면서 말렸는데요. 이런 정색에 1번 여자도 기분이 좀 나빴나봐요. 야 너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네 남편만 만지고 그러는 게 아니야 다른 모임에 가서도 남자들한테 똑같이 한다고 그렇게 해도 다른 여자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왜 너만 자꾸 나한테 그래? 이유가 뭔데? 너 설마 내가 네 남편한테 끼 부리는 걸로 보이는 거야? 만약 그런 거면 너 진짜 사람 잘못 본 거고 나 기분 진짜 나쁘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남녀를 분리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편하고 친해서 가볍게 터치를 하는 것 뿐이라고 다른 이유 없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마 야 나는 네가 내 남편한테 끼 부린다고 생각한 적 없어 다만 여기에 나도 같이 있고 네 남편 꽁꽁씨도 같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남의 남편한테 터치를 하는 이게 나는 좋게 보이지가 않거든? 내가 지금까지 네 남편 단 한 번이라도 만든 적 있냐? 그리고 아니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내 남편을 만지려고 하는 거야? 만질 거면 네 남편을 만지던가 그것도 아니면 나를 만져 차라리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사람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야 그래서 나만 네 남편 만지니까 뭐 억울하다 이거야? 그래 그럼 너도 내 남편 만져 그럼 된 거 아니냐고 이러다가 결국 싸움이 생겼는데 남편들이 말렸죠 그 이후에 진정이 되고 1번이 2번한테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싫어할 줄 나도 미처 몰랐네? 이제부터는 조심을 할게 근데 말이야 이게 아무리 조심을 해도 가끔 그걸 잊어버리고 터치할 수 있거든 그건 이해를 해줘? 물론 그래도 조심은 할게 뭐 이래가지고 일단 대충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1번 남편이 여자 2번이 싫어하면 무조건 안 하는 게 맞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만지는 여자의 남편은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한 거고 2번 남편 제 남편이죠 인간은 아니 내가 그 여자를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데 어? 당신 왜 그래? 이해 안 돼? 날 좀 만지면 어때? 이러는데요 여러분 보기엔 저희 두 사람 중 누가 문제입니까?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1번 여자도 그지 같지만 쓴이 남편이 제일 이상해요 아니 자기 아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1번 여자 편을 들고 자빠졌네? 어우 정떨어져 댓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속으로 즐기고 있나 봅니다 2번 안 흘리기는 개뿔 1번 여자는 흘리고 다니는 중이고 2번 그러니까 쓴이 남편은 그거 한번 주워 먹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넬름 네 댓글 아우 심심하고 지루한 부부관계에 강한 자극을 바라는 거겠죠 2번 미친 것들이 어? 지킴하고 있는 선에 풀악셀을 밟고 자빠졌네? 이미 갈 때까지 갔던지 아니면 뭐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거지 3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넬름 음 음 맛있짱 3번 친구 남편과의 스킨십이 어디까지 허용되냐고? 절대 아예 아무것도 안됩니다. 뭔 소리야. 게다가 그 아내인 친구가 싫다면 좀 하지 말아야지. 하루 이틀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이런다고? 아이고 쓴이도 참 어지간하다 하이고야. 이게 그러니까 저런 거를 친구로 왜 두고 있냐 그런 의미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이해를 했든지. 즉 쓴이가 만지는 사람으로. 4번. 뭐? 친구 남편과의 스킨십이라고? 제목부터 기암하고 들어왔어요. 아니 대체 그 관계에서 스킨십 할 일이 뭐 있는 거야? 대답글. 그러게요. 제목부터 이미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친구랑 내 남편이 스킨십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어? 도대체 허용범이라는게 왜 필요해? 이건 아예 없는게 정상이야. 5번. 보니까 쓴이가 2번 여자인 것 같은데 그 친구랑 안 만나면 해결될 문제를 왜 계속 이렇게 만나고 또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만나면서 쳐 징징대냐고. 난 니가 더 이해가 안돼요. 됐을까요? 그러게. 굳이 부부 동반을 만나. 이거 진짜 이해 안되죠. 아니 왜 그래?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6번. 에? 친구 남편과 스킨십을 해요? 아니 미친거 아니야? 생명이 위독해가지고 CPR하는 것 말고는 그림자도 안돼요. 7번. 쓴이가 2번이죠. 아니 도대체 왜 니 남편까지 데리고 가서 만나고 그래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고. 그냥 친구끼리 만나 놀면 되잖아. 아니 이렇게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오지게 받으면서 같이 노는게 난 더 이상해. 8번. 보통 이런 경우 2번이 2번 남편이 먼저 아내한테 아니 여보 당신 친구 나한테 자꾸 왜 저러는 거야? 아이씨 그지같네? 이러면서 피하는게 다수이고 정상이야. 어? 친구도 먹같은걸도 없고 남편은 더 그지같은걸도 없네? 9번. 합체 준비중이네. 다른 말로 하면 도킹이죠. 10번. 아니 그냥 눈도 자주 마주치면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데 스킨십은 무슨 스킨십이야? 둘다 쳐돌았나? 아우 더러워. 퉤! 11번. 모임에서 남자들한테 주목받고 싶은 그런 여왕벌이니 잦은 터치와 하이파이브 등등 이런 것들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인식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행위죠. 물론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날뛸테지만 애초에 주목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서도 그냥 조용히 앉아있지 저렇게 남자들 오지게 찾아다니면서 하이파이브 같은가 하고 그러진 않아요. 12번. 아니 앞으로 조심을 하겠다는데 실수로 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뭐 일단 쌉소리를 다 들어주고 자빠졌대? 능지 왜이래요? 후기. 네. 다들 예상하신 대로 저는 여자 2번이에요. 저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내가 정말 보수적이고 앞뒤가 꽉 막힌건가? 꼰댄가? 싶어서 확인해보고자 올린 글인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생각을 하고 행동했던게 상식적인거고 저것들이 틀렸다는걸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덕에 많은 위안이 됐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그래요. 문제가 되는 대상을 아예 안보면 되는건데 저도 걔 멍청해가지고 그 친구를 놓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있어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면 그냥 여기서 멀어지는거 외엔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손절하겠다. 그런거 같아요. 좋은 모습만 보려하고 싫어하는 모습은 망각을 했든 아니 안보려고 했던 그런 바보짓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또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 여기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세상에는 이성의 감정이 없어도 절대 해선 안되는 기준과 상식이 있다는걸 제대로 배웠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번에 이렇게 제대로 한번 크게 짚고 넘어가야만 더이상 속이 썩지 않을 것 같아서 제 나름 큰 마음 먹고 글올린건데 옳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정말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1번. 우리 남편이 그러네요. 결혼을 한 남자 여자는 비즈니스 미팅을 제외하고 단둘이 밥을 먹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다. 2번. 남의 남편과 하이파이를 하는게 이게 끼를 부리고 싶어 대놓고 발악을 하는거지 아니기는 개뿔이염병. 꼭보면 못생긴 것들이 저러고 쳐놔대던데 아우 그러면서 나는 탈탈해. 이딴 개소리하죠. 3번. 그래요. 그런거랑 뭐 좋다고 몇 년씩이나 만납니까? 아무리 주기 잘 맞아도 저런거는 손절하셔야죠. 그리고 쓴이도 똑같이 만약에 또 만나면 그 친구 남편 만져요. 남편놈과 그 친구가 보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진짜 그렇게 쿨하게 나갈 수 있는지. 4번. 남의 세대는 제발 관짝에 기어들어갈 때까지 끌어안고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죽을 힘을 다해 사수하라고. 아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죽이 잘 맞았다고? 뭐가요? 나같으면 벌써 죽이 아니라 죽탱이를 쳐날려버렸겠구만. 뭐가 잘 맞는다는거야?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네. 아니 진짜 뭐 나는 쿨하고 상대를 이성으로 보지 않는다 해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거 그걸 알거든요.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치만 봐도 아는거고. 아니 눈치를 떠나서 그냥 사회적인 인식이 어떤지를 모를 리가 없잖아. 근데도 자기는 떳떳해 괜찮아 이러면서 하는 것들은 이거는 그냥 지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끼를 감추지 못해 터져나오는거면 이거는 아예 그냥 상중하면 안되는거고 생각이 없는거에요. 늘 말씀드리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도움이 안되는 인간은 미래에도 절대 도움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